다음은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도심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했던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입니다. 장가혁 기자, 이 뺑소니 운전자 바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주에서 뭐 잡아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사고 이틀만이 어젯밤입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한 10시게요.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마세라티 운전자는 24일 새벽 3시께 광주 한 도로에서 이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여성은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쳐서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사고를 낸 뒤에 구호 조치 없이 500m를 더 달렸고 자신의 차는 버리고 지인 B씨의 벤치를 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사고 현장 CCTV를 경찰이 봤더니요. 사고 전에 마세라티와 벤츠가 서로 추격전을 하고 도심에서 질주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사고 직전에 벤츠가 먼저 오토바이를 가까스로 비켜 지나갔지만 바로 뒤에 따라오던 마세라티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바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된 겁니다.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신 정황까지 드러났고요. 이 벤츠 운전자 B씨는 마세라티 운전자의 도주를 도와서 경찰의 소환 조사를 이미 받았었는데 A씨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세라티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외국행 비행기표까지 예매를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주인 변호사님 도주하기에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이렇게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이 피해 여성 발인이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고인의 아버지가 너무 고생만 하다가 갔다. 딸 보면서 되게 우울해하고 오해를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정말 벼란간에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저렇게 차량에 치여서 숨지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인 때 아버지께서 고생만 하던 딸이 정말 저세상인 사람이 됐다면서 오해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같이 처음에 운전을 했던 오토바이 운전을 한 남자친구의 경우에 굉장히 중상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골반과 턱뼈가 다 으스러져 있는 상황이고 일반 병실에도 갈 수 없는 중환자실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가해 운전자가 보니까 최악의 세트입니다. 20대 숨지게 했고요. 도주했고 음주운전 정황까지 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이런 일을 다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를 성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살인죄와 비견해도 무방할 정도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저렇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도주를 사실상 도운 사람. 그 사람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 당연히 성립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인멸의 모습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죄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의 혐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수증도 확인을 했고 이 사람 술을 마셨다라고 한 증언도 확보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도주했다가 이틀이나 지나서 검거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러한 수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입증이 불가능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고 다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에서 의유를 할 때 그때 양형 기준에서 반영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엄벌에 취해야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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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